아 아 너 진짜 근데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웃어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웃기지만 내가 지금 으아 이리 와 뭐야 뭐야 여구리는 자칫이라서 감사합니다 오있네 안녕 게스트 뱀다니 아이돌 야 뭐야 뭐야 뭐지 배 배 안녕하세요 저는요 동물 이벤트 강사 안녕하세요 저는요 박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친구는 아르헨티나 태브라고 펭순이에요 펭순 귀엽다 내가 만지면 가만히 있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생판 먹는 사람을 만졌을 때는 조금 막 미안해 미안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됐어요 외국 자료를 보면요 2m 넘게 큰 것 같아요 2m 좀 안되게 저 진짜 긴데 얘가 더 짧아요 으하하하 으하하하 아 움직이잖아 눌러 으하 으하 놀래키면 안 돼 어우 이 놀래키면 흥분해 아아아아 아아아아 진혁이가 만졌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저요? 하라우나? 형은 어색해 하라우면 운명이었어. 한참 좀요? 세종박스. 호환이 보통 어떤 물고기를 잘 먹나요? 네. 미꾸라지. 미꾸라지 먹은 거예요? 다 봐요. 그 해군은 10마리로 한 개 더한 게임. 인사팀은 20마리. 대신 퀴즈를 통해서 구비를... 아니 나는 미꾸라지가 더 싫어. 나도. 어떡해. 우와! 오! 우와! 우와! 내가 미꾸라지 성대모사 해볼까 얘들아? 우와! 미꾸라지 딱 들어갈 때 해볼까? 우와! 우와! 야! 야! 몇 마리 죽였어! 저런 거 잡아! 저런 거 잡아! 120마리 Peel 1분 시작합니다. 2, 2, 2, 1 다시 시작합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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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isis 1드 시작합니다. 아니! 몰려야 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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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꽉 잡꽉 잡아! 자꽉잡아! 자꽉 잡아! 아니 얘네들이 뭐 이렇게 물어서 날아다녀요 너 손에 로션 발랐지 아 이게 처음 보면 몰아가지고 두 손으로 겉에서 바로 빼야돼 아 그게 안 됐어 은겨린이 그려왔어요 은겨라 은겨라 괜찮아 아 이거 좀 죽어버렸다 야 저 손으로 잡아 어 이렇게 해야 돼 죽은 새끼부터 잡아 죽은 새끼부터 잡아 죽은 새끼부터 잡아 요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원래 어린아이들을 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flame 자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 두 손으로 벗어 바로 알 Об helper 주 손 안 자 do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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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잘 먹이 dat do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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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s aARI 몇 마리 몇 마리 난 6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아아외 어이야 ax 근데 네가video store m Dafür puedan 찍고 Innen일 거야 혜 hand in like oh yeah 하에 간장 Face 이만 잘 받았지? 잘 받았지? 못돼요! 3, 2, 3 2, 3 잘 됐어 원래 이렇게 해서 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미끄러워 근데 나 엄청 세게 잡았어 뒤로 봐봐 아직 그랬어 뒤로 봐봐 뒤로 봐봐 뒤로 봐봐 야 안 말아 놔줘 너무 웃겨 3마디 3마디 4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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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시작 세시고 계시죠? 한마디 계세요 5마디 5마디 일단 목이 마르니까 밥 먹기 전에 목을 축이는 거죠 여러분 차치해야 되세요 차치해야 되십니까 미꾸라디 먹기도 해요 먹긴 먹어요 미꾸라디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저기도 조금 이래 내름 가자 가자 나 이쪽에 있는... 나 이쪽에 끄는 애 우우우우 나 두려줘 얘 원래 이래요 아닌가요 나 여기에다가 밟았어 이란 농농농농 옼우우우웅 이거 뭐야 야 으악! 으악! 터진 거 아니야? 터졌지? 터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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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야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? 나가! 진짜 얘 너무 무서워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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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포비 됐어! 아 잠만! 우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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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여러분의 승리가 끝났네요 우악! 다음 동물 나오라고 해요! 저희가 다 이겨주겠습니다! 코끼리는 코끼랑 사과물 기린 제 친구 기린 초반식은 계속 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